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의 민족입니다. 주식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해외 선물. 여러분들은 선물 거래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선물 거래를 하고 있으시거나 하실 예정이신 분들이시라면 꼭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전세계 작물시장을 조사해 올해 수확시기에는 옥수수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현재 시세가 천원인 옥수수가 투자자의 예측대로 수확시기에 1500원으로 오른다면 50%의 수익을 챙기게 되죠. 하지만 만약 반대로 수확시기가 돼서 500원으로 시세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50%의 손실을 떠안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옥수수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올해 옥수수 농사가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미리 알 수가 없죠. 한정된 수익을 위해서 현재 시세가 천원인 옥수수를 수확시기 이전에 미리 판매하려고 합니다. 수확시기가 돼서 옥수수 시세가 1500원으로 오른다면 농부는 500원의 손실을 안게 되는 거고요. 반면 옥수수 시세가 500원으로 떨어진다면 미리 천원에 판매했던 농부는 오히려 500원의 수익을 챙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둘을 매수자와 매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이 둘이 이런 식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선도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선도 거래는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는데요. 우선 대한민국의 투자자와 미국의 농부가 서로 일면식이 있지 않는 한 서로 알맞는 계약중거래 상대를 찾으려면 많은 시간과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운이 좋게 계약조건의 상대를 찾아 합의를 하고 나서 수확시기가 되어서 거래를 이행하려고 해도요. 손해를 보게 되는 쪽이 변심으로 인해서 거래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진짜 골때리게 골치 아파집니다. 설사 계약대로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투자자는 수확시기에 옥수수를 실제로 받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되파는 데에도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불편한 점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런 불편했던 점들을 쉽게 해결하고자 나온 거래 방식이 선물 거래입니다. 앞에 나온 선도 거래가 이런 방식이라면 선물 거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증권사를 통해 표준화 규격화된 공식적인 거래소로 거래하도록 이루어져 있으며 철저하게 계약 이행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수수료 비용이 좀 발생하지만요. 선도 거래보다 훨씬 좀 간편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도 거래는 실제로 물건을 받는 실물 교환이지만 선물 거래에서는 물건이 아니라 차액을 차액이 계좌로 들어오거나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액이란 만기일이 종가에서 자신이 매수한 가격을 차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물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 선물 거래는 매도자가 될 수도 있고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양방향 구조의 거래 방식이 가능합니다. 선물 거래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수학 시기 즉 계약 만기일까지 꼭 기다려야 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거래에는 중간 청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투자자가 만약 옥수수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현재 가격인 천원에 매수를 했다고 예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추세는 투자자의 예상과는 달리 점점 하락하여 8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투자자는 현재 가격인 800원에 반대 포지션인 매도를 선택해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손실을 막고 200원만 손실을 안게 됩니다. 이런 거래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선물 시장은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계 누군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상 선물 거래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선물 거래에는 크게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이 있으며 저희 투자의 민족에서는 해외 선물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제로썸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 크게 손실이 날 수 있는 해외 선물. 저희가 같이 기초부터 알아가시면서 매매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투자의 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정보 공유망에서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 선물 지수 거래 정보 분석 자료들을 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민족 채널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